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나의 상황에 맞는 수능 대비 5주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공지사항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나의 상황에 맞는 6주 계획표를 올려드렸고 각자 느끼는 다른, 각자 가지고 있는 다른 상황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러프한 계획을 보여줬어요. 공지사항에 올려드렸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나는 이러한 상황인데 거기서 이 방대한 것들 중에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았고 또는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내가 이 상황에서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묻는 수강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일주일이 지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께 나의 상황에 맞는 선생님이 올려드린 계획표를 가지고 이 상황에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무리에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을 위한 또 약간의 플러스 알파 이야기 잔소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문제를 읽고 해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 하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지 않아요. 라는 친구들은 아직도 개념과 그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봐야 돼. 시간이 많아도 풀리지 않는다. 모든 문제가 다 달라 보인다. 문제를 많이 풀었어도 풀었다 할지라도 또 새로운 문제를 보면 막혀라는 분들은 아직도 여전히 개념과 기출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개념과 기출을 하셔야 된다. 지금 개념과 기출을 할 때인가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해요. 근데 그 개념과 기출이라는 것이 내일 수능이라 하더라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기초,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것이 됐다는 전제 하에 언제나 실모가 나한테 효과가 있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지금이라도 하셔야 된다. 선생님 수강평을 보면 개념 에센스를 반신반의 하며 구평 끝나고라도 시작한 수험생들의 글들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다. 구평 끝나고라도 해서 다행이다. 라는 글들이 있어. 근데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이 시작한다면 그냥 개념 공부가 아니라 이젠 정말 콕 찍어서 개념 에센스 그냥 기출이 아니라 기출 100선 기출 50선을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많은 걸 받고 줄 거야. 그리고 약 한 달 뒤 수능을 약 1, 2주 남겨놓은 그 시간 즈음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거야. 지금이라도 이걸 해서 다행이라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마지막에 실제로 현장에서 뒤늦게 선생님을 알고 찾아온 수강생들에게 지금이라도 너가 안 했던 것들, 못 했던 것들, 너가 가지지 못했던, 가지고 있지 못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너의 허점인 개념과 기출을 해야 돼. 라는 말을 듣고 지금이라도 했던 친구들은 실제 수능에서 많은 걸 바꿔냈어. 그걸 믿고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반드시 개념 에센스와 기출 100선, 기출 50선을 지금이라도 하세요. 선생님이 시간을 지금부터 이제 약 3주가 남았죠. 6주에서부터는 4주였지만 이렇게 3주 동안 그냥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개념 에센스만이라도 똑바로 해야지.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겨울에 강의 듣듯이 지금이 수험생활 시작이다라는 생각으로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제대로 에센스를 채화시키면 수능장에서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들을 읽어낼 수 있을 거야.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수능은 기회야. 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할 수 있다는 걸 수능장에 느낄 거고 지금 선생님이 이 이야기가 우와 진짜였네 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지금이라도 하시고 마지막에 개념을 다시 한 번 채화가 됐는지 확인시키는 세컨 찬스로 빠르게 복습을 해주시고 한 번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최근 5개년 평가한 기출을 푸는데 5개년까지 못하겠으면 그럴 시간이 안 나면 기출 100선, 기출 50선을 개념 에센스와 병행하면서 진행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이건 선생님이 마지막에 통무의고사를 올려주는 것을 통해서 그 몇 개의 기출이지만 그 통무의고사를 한 회를 어떻게 푸는지 봄으로써 실전에 대한 감각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새로운 문제를 통한 실모를 통한 실전 연습을 하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보다 훨씬 더 많은 성적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집에서 혼자 다시 풀면 풀려. 근데 시험장에서는 안 풀려요. 시간이 부족해. 집에 가서 풀었더니 다 풀리는데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부족해라는 친구들은 앞에 있는 친구들과 교집합이 있긴 해 개념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지만 아직은 읽으면서 증문,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치면 직독직해라고 하나요? 조건을 읽으면서 바로, 그러니까 조건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영어 문장을 읽고 이걸 다시 되새기면서 이게 이런 뜻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바로 어떤 뜻인지 아는 직독직해라고 하나요? 선생님 공부할 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이 직독직해가 되지 않는 거거든 조건이 제시하는 이 개념을 써라는 것이 바로 느껴지지 않는, 바로 읽히지가 않는 거야. 이건 어떤 거냐면 개념을 알긴 알아.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나중엔 풀 수는 있어. 근데 시간 안에 풀기가 힘들어. 라는 건 직독직해가 안 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일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알긴 알지만 완전히 내 것으로 체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랑 진짜 아는 거랑 지겹게 알아서 툭 치면 튀어나와 문제풀이에 사용되는 건 되게 다른 영역이야. 그래서 난 개념을 알아. 라는 생각으로 개념 그만 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습을 해주기를 권고해요.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읽힐 거고 마찬가지 기출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개념 에센스와 기출을 해주시고 시간이 부족한 이유 중 또 하나는 경험이나 연습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 에센스의 복습을 조금은 빨리 그리고 기출 100선, 50선을 다시 풀어보는 것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해주시고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경험하는 것이 경험도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이 개념을 다른 새로운 문제에 적용시키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매칭이 문제의 조건과 개념 사용의 매칭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개념을 그렇지만 놓을 때는 아니다. 1.5배 속으로라도 좋으니 꼭 다시 한 번 들어봐라. 또는 개념 에센스에 필기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읽으면서 너무 당연히 알겠는 건 지나가는데 이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개념을 복습하면서 들을 때 어차피 미분계수의 정의는 알아. 당연히 알죠. 그런데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선생님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설명하면서 하는 잔소리에 초점을 맞춰야 돼. 분자의 정의역의 차이가 분모에 있고 한 점이 고정되어 있을 때 나머지 한 점이 그 점으로 다가옴을 보여주는 극한이 붙어 있으면 이게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야 라고 이야기하는 아는데 미분계수의 정의를 아는데 굳이 그 미분계수의 정의를 설명하면서 하는 선생님의 잔소리 그게 포인트예요. 그 잔소리가 기억 속에 있어야 그 미분계수의 꼴이 바뀌어 있다 할지라도 그 잔소리에 입각한 아 어차피 똑같은 미분계수구나 라는 알아보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적 복습을 할 때 지금 이 두 번째 친구들은 개념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그 아는 개념을 설명할 때 하는 선생님의 잔소리 당연히 개념 에센스 있는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반 이상은 그런데 그 아는 문제를 설명할 때 하는 잔소리가 중요한 거야. 그 문제는 풀 줄 알지. 그런데 그 문제를 왜 그렇게 푸는지 붙여주는 잔소리 그걸 봐야 돼. 그게 초점이에요. 그래야 문제가 바뀌어도 그 잔소리를 기억해서 아 어차피 본질은 하나구나. 껍질이 바뀌었구나. 그때 이렇게 껍질이 바뀌어도 풀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던 선생님의 잔소리가 이렇게 사용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빠르게라도 그 잔소리에 초점을 맞춰서 복습을 하셔야 되고 기출 100선 50선도 마찬가지 아직은 툭하면 툭 튀어나올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기출 또는 핵심이 되는 기출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고 있는 이 기출 100선 50선을 반드시 다시 한번 보셔라. 잔소리에 초점을 맞춰서 보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선생님의 엔제들을 통해서 하푸모의나 또는 풀모의고사를 통해서 경험을 추가해 주시면 된다. 이걸 어느 정도의 양으로 넣을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 맡겨지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잔소리 위주의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엔제와 실모를 통해서 연습을 하시면 시간 안에 풀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상황이 약간 비슷해요. 증상은 좀 다른데 증상도 좀 비슷할지도 몰라요. 이 정도 영역에 와 있는 분들이 대부분 검토할 시간이 없다. 대개 시간이 빠듯하다. 또는 한두 문제를 풀 시간이 꼭 없다. 라거나 아니면 네 번째, 실수가 잦다. 다 풀었는데 실수가 잦아. 어쨌든 실전에서 쫓긴다는 거거든요. 완벽하게 충분히 검토까지 하고 풀어낼 시간적 요요는 없다라는 거야.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되냐면 선생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쪽은 검토할 시간이 없다. 실수 영역과 거의 비슷하지만 시간 안에 넉넉하게 풀고 검토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잖아. 이런 경우에는 에센스와 기출 100선, 50선 또는 기출 152, 30까지 복습을 하시는데 에센스 복습은 개념을 알고 그리고 그 개념을 가르칠 때 선생님이 했던 잔소리까지도 어느 정도 안다는 거야. 그런데 조금 더 빨리 튀어나와야 돼. 좀 더 빨리.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겹게 알진 않을 거라고요. 선생님 수강생들 QA인지 수강평인지 또는 문자론지 이런 문이 요즘 많이 와요. 선생님들 수강생들 문제를 풀고 어떤 수강생은 작년 수능은 아니었지만 50분 남았다? 40분 남았다? 또는 작년 수능에서도 20분 남았다? 15분은 남았다? 검토 다 하고 2, 30분이 남는다? 또는 한 문제 남겨놓고 30분이 남았다? 여유롭게 나머지 한 문제를 풀고 검토했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라는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일단 선생님 수강생들 중에 최상위 학생들이 많고 100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N수생들이 많죠. 의대를 가고자 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 마지막 한 포인트를 놓고 고민을 하고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진짜 수능을 보고 시간이 남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우리 수강생들은 어떤 누적 복습을 했냐면 책을 읽어내는 누적 복습을 했어. 개념 에센스를 읽어. 네 번째도 마찬가지야. 네 번째도 개념 에센스 누적 복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념 에센스보다 지금은 많은 문제를 풀면서 경험을 늘릴 수 있는 시기가 아직은 조금 있기 때문에 네 번째는 시간 내에 검토까지 했는데 실수가 잦다라는 친구들이라 에센스가 아닌 세컨 찬스로 다시 한번 빠르게 보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에센스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잡아준 건데 비슷해요. 아마 한 끗 차이일 거야. 근데 실수가 잦고 그래도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다는 건 조금 더 나은 상황이죠. 근데 실수가 잦은 건 어차피 내 자신에게 완벽한 자신감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수가 잦은 건 특별한 이유가 또 하나 있을 수는 있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실수가 잦은 건 평소에 너무 많은 문제를 풀어서 실수가 잦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푸는 태도가 실수가 잦을 수밖에 없는 태도라면 예를 들면 오늘 너무 많은 문제를 풀 거야. 풀어 제끼는 거지. 그러면 이 한 문제 한 문제가 나한테 소중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풀어야 되는 100문제 풀어야 되는 50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를 빨리 풀고 치워야지 라는 태도로 접근을 하게 되면 실제 문제를 푸는 그 태도가 수능장에서도 나와. 그래서 수능 문제 하나하나가 되게 내 인생을 바꿀 소중한 문제다라고 느껴지기 보다는 빨리 풀고 치워야 되는 문제로 습관 그대로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실수가 잦은 사람은 평소에도 실수가 많을지도 몰라.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푸는 문제의 수를 좀 낮추고 한 문제 한 문제에 정성을 다하는 태도를 길러야 돼요. 그래야지 수능장까지 그 태도가 따라오지 않을 수 있는 거야.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은 실수가 잦다라는 건 아직 완벽한 자신감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건 아니다. 아직은 부족한 걸 부족하기도 하고 부족하다는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당황해버리는 거죠. 실수가 일어나는 거죠. 또는 이 문제가 원래 내가 아주 풀기 어려운 문제였는데 오늘 잘 풀렸어. 그러니까 갑자기 문제가 잘 풀리면 막 흥분을 하게 되지. 빨리 넘어가서 그 다음 문제를 풀어야지 하면서 생기는 실수야. 아직 이 문제는 끝이 안 났는데 내 머리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버려서 남아있는 손이 딴짓을 하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은 어쨌든 아직 실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번, 4번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에센스를 읽어내는 누적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강생들 중에 에센스를 읽는 누적 복습을 시켰을 때 처음에는 한 권을 읽어내는데 두 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수원 한 권, 수투 한 권, 선택과목 한 권. 각각 두 시간 정도 걸려요. 그게 읽어내는 거야. 필기가 되어 있으니까 개념 본인 마이노트부터 쭉 읽는 거죠. 읽다가 어? 이거 뭐지? 라는 걸리는 게 있다. 이게 뭐였지? 선생님이 여기서 뭘 강조하셨지? 기억이 안 나. 그럼 그 부분 강의를 보는 거야. BQ 문제를 읽어요. 눈으로 보고 그냥 쭉 읽는다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생각을 해요. 아, 이거 이렇게 푸는 문제야. 여기서 선생님이 이걸 강조했어. 이건 이렇게 푸는 문제야. 하다가 파이널 문제를 딱 폈는데 어, 이거 뭐지? 라는 느낌이 오면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선생님 강의를 다시 듣는 거지. 이렇게 한 권을, 이거는 굉장히 노련한 선생님과 오랫동안 많은 누적 복습을 해놓은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개념 에센스를 3회독, 4회독 하신 분들은 읽어내는 누적 복습. 한 권에 약 2시간. 그리고 이거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그래서 두 번째 주차에는 한 권을 읽어내는데 약 1시간. 세 번째는 똑같이 읽는 거야. 읽다가 모르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또 강의로 확인. 세 번째 주차는 한 권을 읽어내는데 한 30분. 마지막에 수능 보러 가기 전에는 한 권을 쭉 넘겨서 정독을 하는데 20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어떤 조건이 제시가 돼도 내가 알고 있는 20분 동안 읽어낸 그 한 권의 수원 한 과목의 개념들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서 그 중에 뭘 이용해서 써야 되는지 툭 하면 탁 튀어나오는. 이렇게 누적 복습을 해요. 쭉 읽어내는 누적 복습.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누적 복습을 하시고 그렇게 체화를 시키면서 동시에 경험을 늘리고 그리고 실전에서의 시간을 운영하는 연습도 역시 하시고 그래서 이 3번, 4번은 가장 힘든 친구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왜 나는 완성되지 않지라는 마지막 순간을 놓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정말 이렇게 계속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하면 수능 약 1, 2주 전에 완성이 돼. 또는 늦게는 수능 전날 완성이 돼요. 또는 수능날 완성되는 경우도 있어. 수능날 갑자기 내 인생 최고로 문제가 잘 풀려. 시간이 처음으로 남아. 처음으로 100점, 처음으로 1등급 이런 경우들이 수능장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단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아직 부족함. 이게 전체적으로 다 아직 부족한 거야. 실력이 부족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읽어내는 누적 복습에 기출도 마찬가지. 쭉 읽으시고 눈에서 걸리는 게 있으면 손으로 푸시고 손에서 걸리는 게 있으면 반드시 강의에서 확인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불안한 포인트가 있으면 확인을 하고 지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복습을 하셔야 돼. 주구장창 앉아서 강의를 들으란 뜻이 아니야. 3, 4번은. 효율적인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엔제 또는 시간 운영하는 실무, 기타 등등 모두를 다 활용하셔서 가장 통합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통합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바로 3번, 4번에 해당하는 친구들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끝이 있는 거야. 다 온 거예요.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는 분들은 아무리 해도라는 전제가 있다는 건 할 만큼 했다는 거거든. 그럼 금방, 조금만 더 가면 빛이 비쳐. 근데 그 전까지 되게 깜깜해서 잘 모르는 거야. 바로 직전인 거예요. 대기 직전이야. 그럼 믿고 끝까지 하시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올바른 접근으로 시간대 아이고 다섯 번째 실전에도 평소와 같이 올바른 접근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라는 친구들이 사실은 많지 않을 거야. 지금 이 시점에. 많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이 정도면 수학은 됐어라는 느낌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수학은 됐어라는 친구들이 지금부터 수학을 살짝 내려놓으면 거기서부터 바로 문제가 생겨. 정말 수능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유지. 근데 유지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 있으니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유지가 되냐. 절대 그렇지 않아. 이게 그래서 구잘수망이라는 걸 절대 겪지 않기 위해서는 왜냐면 구평을 완벽히 잘 봐. 그럼 이제 된 것 같단 말이야. 근데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 실력을 유지시킨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성적이 나오는 데까지 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과의 밸런스를 위해서 조금은 공부량을 줄일 수 있겠지만 많이 줄이면 큰일 나. 정말 이런 사례들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이 N수생이라면 느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됐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깨지기 시작해. 절대 다 됐다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마시고 이 실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가만히 갖고 있는다. 이것도 틀린 생각이야. 계속 하던 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적 복습 읽어내는 복습 빠르게 읽히겠죠. 당연히. 한 권을 읽어내는 데에 20분, 30분이면 되겠지. 그렇게 읽어내는 누적 복습을 매주 하시고 기출도 마찬가지. 기출 다 풀었다면 우리가 함께 했던 기출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읽어내시고 읽다가 조금이라도 이거 왜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접근했지라는 게 조금이라도 궁금하면 강의 눌러서 그 순간에 하는 잔소리를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그리고 새로운 문제들 새로운 모의고사들 실무를 통해서 시간 운영까지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성적대예요. 정말 9평까지 최고점을 찍고 수능에서 생각지도 못한 점수를 받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실력을 유지시킨다의 그 유지에 들어있는 뜻을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 금방 성적은 바뀔 수 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성적이 나오는데 들였던 노력을 그대로 유지해야지 실력이 유지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알겠죠? 이렇게 다섯 케이스로 선생님이 분류를 했어요. 왜 내 상황에 이런 공부를 여전히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 진짜 그래야 된다라는 설명을 다시 한번 해서 여러분을 공부시키기 위한 캐스트였고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난주 그러니까 전주가 아니라 그 전주에 작년에 졸업했던 수강생 작년에 고3으로 졸업을 하고 연대 국제학부에 합격을 했던 수강생을 불러서 확통 선택자예요. 땡땡 외고 친구였고 확통 선택자였기 때문에 확통 반에만 부른 게 아니라 미적 최상위 반에도 불러서 어떤 마음으로 남아있는 시기를 보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줘라 라고 했고 수강생들이 질문하는 것에 답을 해주고 갔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수강생을 현장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현장 친구들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이 시기에 이 수강생을 부른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는 작년 고3 1년 동안 현장에서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확통 반에서 확통 정규 반에서 들었던 수강생인데 선생님이 본 수강생들 중에 멘탈이 갑 오브 갑이에요. 정말 멘탈로는 야 이거 얘를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선생님도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야 너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응 할 수 있어. 라고 대답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할 정도로 답은 언제나 있는 거니까 또는 누가 나한테 너 하늘에 가서 별 좀 따올래 그러면 아마 별을 따오라고 별을 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하면 별을 딸 수 있지? 지금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내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와 이 한번 붙어봐야겠다. 누가 더 긍정적일까? 누가 더 안 되는 건 없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갈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한 첫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 수강생 중에서 뿐만이 아니라 살면서 나보다 더 긍정적인 사람을 직접 대면으로 마주했을 때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뭔가를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약간은 무모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늘 답은 방법은 있는 거니까 못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없어지는 거고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는 순간 언제나 방법은 있었기 때문에 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덤볐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설지도 몰라. 아 선생님 아주 자존심이 있으니까 아 얘가 더 셀까 내가 더 셀까 궁금한데 하여튼 선생님이 수강생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친구를 불렀어. 그래서 들어가서 이 남은 시간을 어떤 마인드로 공부해야 되는지 너를 그냥 보여줘. 너를 보여주는 것 자체로 우리 수강생들에게 힘이 될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수강생은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 초긍정. 이거는 그냥 긍정이 아니야. 초긍정이야. 살면서 안 된다고 생각한 적이 하나도 없어. 한 번도 없어. 그 초긍정이라는 첫 번째 키워드. 예를 들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 모든 걸 쏟아붓는 캐릭터야. 그러는 중의 초긍정을 가지고 있어. 근데 실제 작년에 국평 전후에서 수시 상담을 받았을 때 상담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그러니까 컨설턴트가 뭐라고 했냐면 너 상향으로 지원하면 이대야. 근데 조금 가능성이 있으려면 중앙대 정도 갈 수 있어. 라고 컨설팅을 받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야 너 어떡해. 그게 이제 현실이잖아. 여러분들도 막상 수시를 쓰려고 했을 때 처음으로 현실을 맞닥뜨리잖아. 어? 나한테 이런 대학에 가라고? 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였던 거지. 근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물론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대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건 그냥 상대적으로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이 총정인 아이가 그 컨설팅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너 연대 가고 싶다며 너 연대 갈 거라며 어떡할 거야. 너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너 중앙대도 될까 말까 하다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진심으로 그 컨설팅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도 응? 나 연대 갈 건데? 나 연대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엄마는 어처구니가 없었겠죠. 도대체 얘는 뭐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내 딸이지만. 근데 난 연대 갈 건데? 라고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난 연대 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돌아왔다는 거야. 컨설턴트가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너 상향으로 한참 쓰면 이래 가능하고 중앙대가 가능성이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 부정을 했대요. 그 표현을 쓰더라고. 현실 부정. 나 연대 갈 건데? 라고 돌아왔다는 거야. 그리고 정말 연대 갈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한 거지. 면접마저 눈빛마저도 연습을 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연대를 갈 거야라고 굳게 믿었고 현실을 부정했고 우리 수강생들은 알겠지만 선생님이 다 적으라고 하잖아. 나는 연대 국제학부에 합격했다. 마치 합격한 것처럼 상상하라고 하잖아요. 캠퍼스를 거닐고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공부하라고 하잖아. 그걸 1년 내내 했고 와서 얘기를 해줬는데 난 그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공부하는 모든 노트에 적었대. 나는 연세대 국제학부 1학년이다. 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당연히 붙을 것 같았대. 근데 수시를 지원한 학생들의 이 외고가 공개를 해줬대요. 몇 점에서 몇 점까지가 이번에 연대에 지원을 했다. 연대 이 국제학부에 지원을 했다라고 보여줬겠지. 그 내신 성적 기준으로 몇 점부터 몇 점까지가 근데 몇 점까지 해당하는 꼴찌가 본인이더라. 본인. 그런데도 이 객관적 데이트를 보면서도 내가 될 거야. 그중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진심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일부 보여주려고 촬영을 했는데 마이크 소리가 안 들어가서 화면만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가능하면 얼굴 모습을 선생님이 잠깐 캡처해서 이렇게 잠깐 올리긴 할게요. 본인한테 허락을 받으면. 여기에 있는 점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거야. 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합격했어요. 이 많은 친구들 중에 몇 명 못 붙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합격을 한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이 친구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면접관이면 성적이고 뭐고 다 떠나서 나 얘를 뽑을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걔 기세에 내가 밀려. 나 연대국제학부 들어갈 거예요. 난 이미 연대국제학부 학생이에요. 라고 굳게 믿는 이 미친 에너지에 면접관이 밀릴 것 같더라니까요. 그냥 이미 얘는 뽑힌 애야. 그게 현실인 것처럼. 기세에 면접관이 밀릴 것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 초긍적. 그 이 어떤 수시에 필요한 내신 성적은 이랬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자소서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고 그걸 누군가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 영어가 너무 좋고 무슨 어떤 대회에 나가 대회가 코로나 때문에 없어지는 학교 내부 행사인데 교장선생님 찾아가서 저는 이걸 해야지만 된다. 그러니까 이 대회를 개최해달라. 제가 방역을 책임지겠다. 라고 해서 본인 자리를 본인이 만들고 정말 너무너무 영어가 좋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자기 진심을 다한 자소서를 채우고 그래서 정말 진정성 있는 에너지를 긍정적 에너지를 그 열정을 너무 하고 싶다는 그 간절함을 갖고 있는 이 아이를 면접관이 뽑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선생님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는데 그 중에 누군가 손을 들어서 물어봤어. 그런데 그렇게 긍정적이어도 가끔 문제가 잘 안 풀릴 때는 절망적이지 않냐 성적이 잘 안 나올 때는 두렵지 않냐라고 물었어요. 손을 들어서. 미적 최상위 반의 누군가가 질문을 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물론 이건 이제 그 수능을 굉장히 잘 받더라고요. 수능 수학을. 선생님은 이 긍정 마인드에 수시로 합격했다는 것까지만 사실은 나중에 찾아와서 이들과 수다를 떠내서 알게 돼서 그게 기억나서 이번에 불렀던 건데 실제 수능이 몇 점 나왔는지 묻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수능을 잘 받더라고요. 수능 수학을.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이거는 이제 잠깐만 기분 나쁘면 귀 맞고 들으면 돼요. 이건 사실 선생님 찬양일 수 있는데 이상하게 수능 날은 다 풀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원스텝, 투스텝, 쓰리스텝 조건 하나하나 읽으면서 풀다 보니까 수능 날은 다 풀렸어요. 굉장히 해맑게 이야기를 해. 그런데 평소에 안 풀릴 때는 그때는 또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건 수능이 아니니까 라고 얘기를 해. 그렇지. 평소에 안 풀리는 건 그로부터 배우면 되는 거고 수능장에서 풀면 되는 거니까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멘탈 갑이죠. 그런 초긍정 마인드 성적이 안 나오는 거 수능 아닌데 선생님 근데 이런 수강생 꽤 봤거든요. 선생님 수강생 중에 그런 친구들은 다 잘 됐어요. 100% 잘 됐어요. 수능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거기서 또 배우는 거지. 계속해서 성적이 나를 속일지라도 계속 배우는. 이런 초긍정 마인드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100% 저보다 훨씬 훌륭할 거다. 나보다 성적이 좋을 거다. 그러니 수능날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 나 같은 사람도 수능날 성적을 잘 받았고 내가 전혀 안 된다고 했던 연대국제학부에 합격을 했는데 나도 뚫었는데 여러분들 못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지금부터 안 된다는 생각은 1도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맞는 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여러분들은 이런 마인드로 남은 시간을 보내야 해. 그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어쩌면 앞에서 설명한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어. 성적으로 대학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또 우리가 보잖아요. 이렇게 초긍정. 자기 자신을 믿고 적어놓고 상상을 하고 진짜 합격한 것처럼 하시면 되고 이 친구의 두 번째 키워드는 뭐였냐면 행복이었어요. 행복. 선생님이 볼 때는 행복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친구가 어떤 아이돌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아이돌 그룹 이름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이돌을 너무 좋아해서 아이돌 콘텐츠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온대요. 근데 그 콘텐츠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올 때 금요일 밤인지 언젠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자기가 행복한 그거를 보면 행복 에너지가 도니까 그걸 보고 나서 그 이후에 집중이 더 잘 돼. 그래서 그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그 콘텐츠가 올라오기 전 이 콘텐츠를 보기 직전의 시간 동안 훨씬 더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콘텐츠를 보고 난 이후 시간 동안 훨씬 더 집중해서 열심히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시간만큼을 허비했으니까 물론 잠을 줄이진 않았대. 지금부터는 체력관리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수능장에서 올바르게 문제를 잘 풀 수 있어. 최고의 컨디션으로 그러니까 잠을 줄이진 않고 집중력을 올려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훨씬 더 빠르게 앞뒤의 시간 동안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강생들 중에 누가 손을 들어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오래된 수강생인데 N수생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했을 때 행복한 걸 하면 죄책감을 느끼진 않았냐. 그걸 하면 분명히 행복해지고 리프레시가 되고 그 다음 집중력이 올라간다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좀 불안하고 죄책감이 드니까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행복한 건 중요하다. 그런데 본인이 단 멈추기를 잘한 것 같다. 멈추기. 내가 행복한 걸 지금 했어. 그 전후 시간 조절을 굉장히 잘하는 것과 그걸 딱 보고 나면 멈추고 그 다음 공부로 전환이 굉장히 빨랐다는 거지. 그런데 이 멈추기를 잘하는 것도요. 조금 더 행복하면 멈추기가 잘 돼. 왜냐하면 뭔가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핸드폰을 내 손에서 넣을 수가 없어. 막 미치게 재밌는 것도 아닌데 중독이 된 것처럼 자꾸 여기에 내가 빠져들어. 이거는 울감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지금 내 마음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의 이 시기에 수험생들이 정상이긴 힘들어.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의도와는 다르게 공부 아닌 것으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빠져드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는 오히려 행복 에너지가 생김으로써 어? 아까 그 재미도 없는 걸 내가 왜 자꾸 하고 있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멈추기가 처음이 힘들겠지만 내가 진짜 좋아하는 행복한 걸 30분 또는 1시간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3일에 한 번씩 해주는 거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런 행복한 걸 하라는 얘기를 간혹은 했지만 진짜 진지하게 하는 거야. 지금부터는 멘탈을 부여잡고 끝까지 버텨야 되거든요. 깨지지 않아야 되거든. 무너지지 않아야 되거든.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야 돼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행복하게 공부해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해줘야 돼.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게 뭐야? 라고 하는 애수생들은 예전에 치맥도 좋아하고 이랬겠지만 지금 그럴 수 없잖아. 그러면 건강한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 잘 전후 훨씬 더 집중하면서 딱 멈출 수 있는 연습을 해가면서 하세요. 그러면 행복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남은 시간 버틸 수 있을 거야. 이 친구를 온라인에도 끌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선생님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얼마나 초긍정의 아이콘인지 가장 1등인데 선생님 본 친구 중에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차피 마지막에 현장 친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래도 나도 사람이니까 아주 기저에 있는 안 가본 미래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걸 극복한 방법은 내가 해왔던 꾸준함을 믿었다. 이렇게 꾸준하게 했으면 되겠지. 그것도 긍정해서 나오겠지만 내가 해왔던 매일매일 했던 그 꾸준함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낸 시간을 믿고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해주면서 지금부터는 잘 버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길었던 캐스트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상 끝. 고생하셨습니다.